오늘도 나이 나세요 섹션 1 오른발 포 스트럭 왼발 포 스트럭 오른발 라핑 체어 포드락 리커버 백납 리커버 박자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는 섹션 1하고 똑같아요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는 왼쪽으로 90도 가서 리버스 룸발 박스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백하고 홀드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하고 오른발 앞에 포드 폴드 그래서 박자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는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하고 백하면서 반대발 왼발 킥 다시 왼발 백하고 오른발 킥 오른발 백납 리커버 박자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는 사선으로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하시고 오른쪽으로 스위블 이번에는 왼발 사선으로 사이드 투게더 하고 스위블 박자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 섹션 사선으로 백하면서 터치하고 박수 왼쪽도 백하면서 터치 박수 백하면서 터치 박수 백하면서 터치 박수 박자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3 섹션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9 1, 2, 3, 4, 5, 6, 8, 9